이게 카드 모독자 모독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르면 죽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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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뭐라세요 오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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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을 언젠가 쓰긴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인가 지금 손절 넣어도 방어도 뭘 맞추지도 않는데 손절이 만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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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대단원 참을수없다 영감님의 대단원각은 언제였나요 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삼코덱 삼코덱 너브 힘들것 같다 삼코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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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치워야 하나 지금 치울 게 없네 충돌 강타나 외쇠 정도는 지울만 하긴 한데, 일단 전투나 더 하자 제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제거해봤자 야 어제 쓸드컵 봤냐? 와 거기서 중괄호가 페이커 상대로 왓처 픽하고 대단원 쓰던데 몇 번째 지구인가? 벽분의 마요까지 단 2층만에 추월 마요가 됐다 1층 encontrow 1층에 3층의 1층에 3층에 1층에서 4층의 18층에 영태소문자님 1년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틀어주셔야 겁나쌤. 재화도 센 것 같음. 재화도 센터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재화도 센터가 없음. 재화도 센터가 없으세요. 재화도 센터가 없을 것 같음. 재화도 센터가 없으면 그것은 요방을 찍으셨네요. 재화도 센터가 없으면은 것 같음. 재화도 센터가 없으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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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류타격 이거 모독 먹고 죽네 쓰면 신선 모독 포션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도자한테 교훈 얻는 왓처 아니 정혼돈 이거 모독 쓰고 뒤지는 거 아니야. 쓰른 아니 일대 모자라 축성이 날걸. 소일된 모자라 힘을 원하는가 원하는가 맹공이 서당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강해져서 돌아온 시간의 모래 꿈에 나온거지 이제. 감히 나를 지웠겠다. 감히 나를 지웠겠다. 응 때려봐 응 때려봐. 펜퍼그래프로 채우면 그만이야. 격분 진짜 말도 안된다. 아이언클래드 아이언클래드 부칼나보랭이 쓰고 있는데. 아이언클래드 부칼의 특수능력 3개 붙이면 격분 등. 아나는 단일 대상. 아나는 데미지 두 배. 아나는 오벨 카드 너미 위로 올림. 아나는 담스라고 할지 알려드릴케 나 저거 언더테이러서 봐서 피 조금만 남기면 자비 뜨고 애들 튀잖아. 뽑혀고 살려줬듯 자비가 맞나? 2단계 자비? 모독 이것때매 지훈. 지금부터 신성모독은 전면 금지한다. 병학습? 병학습? 평소 평마 삼수 포션을 써야하나 다음 턴에 상태 이상 받고 회피 도약에다가 포션 쓰는게 맞겠지 니 마법은 소용없다 그냥 그냥 확실히 왓츠가 자기 카드가 엄청 많네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 턴에게 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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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덱도 추월 마이완 아니었는데 단 두 턴만엔 단 2층만에 추월 하나 마이완 하나 나오면서 아니지 추월 하나 마이완 하나에 격분 얹어서 나오는 바람에 바로 추마 덱댐 넥슬라이스 심장도 관절이 있나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